안녕하세요 카리브입니다. 저희 오늘 카리브가 또 한나의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K7 프리미어입니다. 똑같은 K7 프리미어가 아니고요. 오늘은 저희가 친환경차죠. 하이브리드 K7 프리미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K7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 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K7에 대해서 한번 영상이라든지 포스팅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하이브리드는 저희가 소개를 못 드렸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한번 드리고자 하이브리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K7 하이브리드는 일반 프리미어하고 사실 외형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이 다르죠. 바로 엔진, 심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엔진과 함께 모터가 결합이 돼서 연비도 향상되고 출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가성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저희 카리브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외관적으로는 K7 프리미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고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다른 점은요.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보니까 제가 친환경 자동차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표시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맑은 서울 이렇게 써있죠. 바로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차량 가격에서 모델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300만원 정도 디스카운트 된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것도 어떤 점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타시면서도 혜택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사실 연비가 제일 좋다는 거죠. 또 다른 점 하나가 타이어와 휠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에는 하이브리드 전용의 17인치 휠과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항이 좀 저란 연비를 높일 수 있는 타이어를 장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7인치이기 때문에 다른 18인치나 19인치보다는 승차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연비에도 향상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차에 저항해도 18인치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으로 18인치를 선택이 가능하신데 기본형으로는 이렇게 17인치 휠과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코 하이브리드라고 적혀있는 이 엠블럼 이거 하나만 또 후면부에서는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은 K7 프리미어가 동일한데 하이브리드만의 전용 휠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환경 자동차는 표시와 함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엠블럼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K7 프리미어가 동일하고요. K7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와서 모두 대부분 분들이 디자인 너무 좋다. 이렇게 평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변경을 해서 좀 하이브리드 같아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는 기존 K7 프리미엄과 이질감이 없도록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면서 하이브리드 전용의 휠이라든지 타이어 같은 것들 몇 가지 추가만 하면서 일반 K7 프리미엄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타서 시승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도심주행, 두 번째 고속주행 이렇게 해보면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전기모터를 이용을 해서 또 엔진과 힘을 결합해서 도심에서 얼마나 좋은 연비가 나오는지 또는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어떤 연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실제로 시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실내적으로도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이브리드로 출시가 돼서 그렇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이나 내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린 영상들이 또 상세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지금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하이브리드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연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주행 코스로 가장 차량이 많은 곳이죠. 바로 지금 강남 강남대로에서 실제로 도심 주행을 한번 하면서 이 차량의 연비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행 특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선 하이브리드 개념이 좀 있죠.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또 전기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이브리드의 기초 첫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모터가 보조적인 역할을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이 출발할 때라든지 또는 힘이 좀 필요할 때라든지 이럴 때 엔진 힘에 모터 힘을 더하거나 또는 모터만 따로 움직이면서 엔진의 가동을 최대한 줄여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도심에서 특히 이제 가다서 달 경우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저속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거나 할 때는 모터로만 움직이게 되니까 엔진을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연비가 당연히 상승이 되고 연료도 세이브가 되겠죠. 그게 가장 큰 하이브리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뭐냐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지금 이 차량에 달려있는 모터나 배터리보다 더 큰 용량이 장착이 돼서 엔진과 거의 5대5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충전을 많이 하고 더 큰 모터의 힘으로 엔진과 함께 거의 같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힘을 더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연비도 향상될 수 있고 그런데 단점은 충전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배터리의 충전량이 부족하게 되면 엔진이 충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기차는 말 그대로 모터와 배터리의 힘으로만 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지금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 충전해야 되고 플러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00% 충전이 아니고 엔진만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아직까지는 주거 형태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전 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단독주택처럼 내 차만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도심을 이렇게 지금처럼 주행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차량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인테리어나 안전장치, 운전자 보조장치, 편의장비 이런 것들은 기존 K7과 동일하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시동을 거쳐서 출발을 할 때 주행 모드가 에코 모드로 무조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기판의 형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 모드로 무조건 설정이 돼서 처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드를 통해서 콤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돌려서 콤포트 모드 이게 원래 K7 프리미어가 다른 차량 같은 일반 가솔린 차량은 처음에 나타나는 화면이거든요. 이 차는 에코 모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똑같이 스포츠 모드인데 이것도 하이브리드는 좀 달라요.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도 그래픽이 좀 변화가 큰 편인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콤포트에서 바늘이라든지 숫자만 빠져요. 그래서 속도계 같은 경우만 눈에 띄게 속도에만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변화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콤포트로 가면 똑같은 디자인에 좀 세세하게 안내가 나타나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 가지가 또 이제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연비라든지 전기모터 사용량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메뉴에 하이브리드가 따로 있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차량의 지금 구동 방식, 에너지 흐름도라고 나오는데 구동 방식으로 해서 엔진이 사용되는지 모터가 사용되는지 또는 배터리의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는 창을 또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연비라든지 전기모터 사용량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운전을 하시면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이거에 맞춰서 조금 더 절약하면서 연비 운전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출발하게 되면 배터리에서 힘이 나와서 전기모터가 구동이 되고 지금처럼 약간 엑셀을 세게 밟으면 반대로 전기가 아닌 엔진이 켜지면서 엔진의 힘으로 이렇게 구동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엔 똑같이 모터와 엔진이 또 같이 힘도 쓰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구분지면 출발할 때는 전기모터 그리고 가속을 하거나 힘이 필요할 때는 전기와 엔진이 같이 또는 정석주행을 할 때는 전기 또는 엔진만 그리고 감속할 때 쓸 때라든지 내리막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다 정지가 되면서 배터리 충전 모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차를 받아서 타면서 이질감이라고 그럴까요? 원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조금씩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달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브레이크예요.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굉장히 좀 예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밟았는데 많이 밟은 느낌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량 밟듯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너무 팍팍 이렇게 예민하게 쓰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도심 저희가 타고 있는데 이 차의 공인연비가 16 정도 되거든요. 복합연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강남대로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정체된 구간을 계속 타고 있는데 연비가 지금 표시된 것처럼 10.8 정도 나옵니다. 연비 보시면 그리고 전기모터 사용량은 밑에 또 표시가 되고요. 10.8 정도면 저희 K7 기준으로 하면 K7 프리미어 가솔린 3.0 모델의 복합연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심을 주행하는데 3.0 정도 또 복합연비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0은 사실 복합연비가 10이면 도심에서는 6, 7까지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차량보다는 당연히 연비가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고속주행도 한번 해보시겠지만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또 연비라든지 아니면 출력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 이따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우선 그러면 엔진이 얼마큼이고 모터가 얼마큼이나 좀 안내를 드리면 엔진은 2,396cc 그러니까 약 2,400cc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출력은 159마력 거기에 전기모터가 38kW 그러니까 이걸 마력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51마력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도합 210마력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비는 16 정도 복합연비 기준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땐 K7 프리미어를 구입하실 때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과 2.5 가솔린 차량을 아마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격도 2,300만원 정도 차이 안나고 그리고 엔진도 고만고만하고요. 그리고 연비도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신 분들한테 그래서 안내를 드리면 똑같이 배기량은 2,400cc이고 가솔린 2.5는 2,500cc인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마력이 198마력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친 마력이 210마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마력 12마력 정도가 이 차량이 더 높죠. 그리고 연비도 이 차량이 16인데 2.5 엔진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력과 연비가 배기량이 100cc 정도 낮은데도 더 좋다. 그러면 당연히 이 차를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디젤이나 가솔린의 차이가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는 이 차량이 당연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가격이 이 차량이 한 300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제가 타보면서 느낀 거는 이 차가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특히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도심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연비 차이는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연비는 지금 11에서 11일 정도 차이니까 5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서는 조금 비용을 더 주신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그리고 연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차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이 2.5 기준을 했을 때 3.5도 마찬가지지만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이루틀 차량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할 때 모터의 힘이 그다음에 이 힘이 떨어질 때쯤 또는 그 떨어지기 전에도 엔진이 힘을 같이 보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출력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부족함을 느끼시면 3.0을 사시는 게 맞지만 3.0은 가격도 가격이고 배기량도 높으니까 세근도 높고 그리고 연비도 떨어지고 10까지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차량이 2.5와 3.0 가솔린 엔진의 장점을 또는 단점까지 보완된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요즘에 이 차량뿐만 아니고 다른 차량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심주행하고 있는데요. 가다 사다 가다 사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연비가 10 아까는 또 국가에 떨어졌다가 다시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도심주행에서는 연비가 한 10 정도 나온다. 주행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주행을 좀 하면서 또 차량이 특성이 어떤지 주행 성능은 어떤지 이런 것들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K7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기존 K7 프리미엄과 동일하기 때문에 엔진에 모터가 추가되고 모터가 추가되니까 또 배터리가 추가되고 배터리는 트렁크 쪽에 추가되는데요. 하단에 이렇게 추가된 것 말고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무게증 증가나 증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승차감이나 이런 것은 전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행을 고속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힘을 좀 많이 쓰게 되고 배터리도 많이 사용하고 모터도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럴 때 좀 어떤지 또 고속으로 달릴 때 달릴만 한지 힘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출발에 모터가 작동을 하면서 힘이 나오는데 또 엔진이 개입이 되게 빨라요. 표시가 나오게 되거든요. EV모드다. EV모드가 아니고 엔진이 켜졌다. 켜졌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이지감은 없습니다. 근데 저소로 달릴 때는 엔진 소리로 조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으로 달릴 때는 계기판에 EV모드가 켜지나 꺼지나 또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속도가 한 80km 정도 되는데 지금도 엑셀에서 살짝 뛰면 지금처럼 EV모드가 그래서 여기서 엑셀에서 살짝 밟아도 EV모드가 적용이 되다가 또 꺼지면서 엔진이 바로 개입되고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비도 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거고요. 자 우선 엑셀에서 좀 돌려 속도를 내보면 출발 때는 제가 3.0도 탔었고 그때 2.5도 탔었고 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탔을 때 3.0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3.0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조금 듬든 게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모터로 나가니까 근데 원래는 전기차가 속도가 처음에 스타트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속가속으로 하게 되면 엔진이 바로 개입되기 때문에 모터가 처음에 살짝 올려주는 정도밖에 수순밖에 아니어서 3.0보다는 확률이 조금은 출력이 약하고 전체적인 출력도 마찬가지고요. 3.0 같은 경우는 260 마력 가까이 되니까 힘이 계속 넘쳐나고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출발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들지만 바로 그 모터와 함께 엔진이 같이 가동이 되면 전혀 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토크가 느껴지는 거로는 거의 그 디젤 차량의 토크처럼 힘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혀 힘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엔진에 나오는 토크와 함께 모터에 나오는 토크가 더해지면 토크가 디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토크의 장점이라면 디젤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 엔진의 장점이라고 하면 토크가 센 거고 그리고 가솔린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수성의 마력이 높은 거 이런 건데 이 차량은 다 장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이들 구입을 하시고 또 저도 이제 얼마든지 지인이 차량 K7 구입을 저한테 문의했을 때 제가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을 했는데 확실히 다시 한번 타보니까 제가 볼 때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연비라든지 금액적인 여유가 당연히 있으시면 3.0을 사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힘이다 이런 면에서 봐서는 굳이 연비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고 세금 더 내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 차량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에서는 당연히 힘이 추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속주행을 하는 데서도 급가속이나 감속하거나 하는 데서도 전혀 힘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 K7 프리미어처럼 안전장치라든지 주행보조 시스템 모든 게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은 없고요. 옵션의 차이도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버튼을 쓰니까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거나 주행에 있어서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드를 한번 바꿔 볼게요. 모드를 바꿔서 컴포트 스포츠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는 일반 가솔림도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예민해지잖아요. 엑셀림링도 예민해지고 적극적으로 엔지니어수를 높이고 미션의 변속도 좀 늦춰서 토크를 더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차량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EV보드에서 살짝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끔쭈음쭈할 정도로 토크가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또 그런데 발을 뛰면 지금처럼 또 EV모드가 더 바로 되고요. 지금 제가 올림픽 대로를 타고 있거든요. 올림픽 대로 타고 있는데 연비가 제가 조금 이렇게 밟았는데도 한 10일 도심보다는 더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도심에서 가다사다올 때보다는 연비가 조금 더 나오겠죠. 그리고 정속주행을 하면 이거 연비가 훨씬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힘에 대한 건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2.5 사시는 분들이 3.0 보다 힘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어떻지 이렇게 사시는 사실 2.5 타도 힘 부족함은 없거든요. 3.0을 타시면 아유 이래서 3.0이지 여유가 아무래도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베이악은 제일 낮지만 2.4로 힘과 느껴지는 거는 거의 3.0 연비는 디젤에 가깝게 16.2 디젤 보다 어찌 보면 더 좋죠. 16.2 16km가 나오고 그런 면에서는 크게 뭐 단점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높다는 건데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세제 혜택 받고 하시면 가격 계획 차이가 좀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이런 저런 혜택 연비적인 혜택 이런 거를 봤을 때 그걸 상세한다 하면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외형이나 실내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많이 없어서 오늘 저희 카리브가 케이스 1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매력은 역시 연비인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정수성이라든지 승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도심과 그리고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조금 타봤는데요. 왜냐면 외관하고 내장 또 실내는 많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장점이나 단점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차량의 급을 타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다 아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구별짓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K7 프리미어가 원래 잘생겼고 고급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이 차량이 같은 차량으로 보이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5만 봐도 차량의 외관을 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범퍼라든지 램프라든지 다르게 디자인을 하는데 K7 같은 경우에는 국내 차량 중에 가장 대형급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고급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기존 차량과 함께 디자인은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능적으로 봐서도요. 지금 같은 엔진 배기량과 비슷한 2.5에 비해서도 출력이라든지 연비도 월등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의 출력과 그리고 디젤 모델의 토크화 그리고 2.5 엔진의 경제성까지 고루 겸비해서 2.4 엔진으로도 충분하고 또 거기에 모터까지 힘을 더해서 굉장히 출력에서도 부족함 없이 출력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루와 여러가지 엔진들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차가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거나 또는 K7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하이브리드도 구입하실 거를 한 번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한 번 저희 카리브가 K7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 번 타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한 번 저희가 찾아뵐 거고요. 제가 오늘 느낀 평점은 별 5개에 4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도 있고 출력도 있고 그리고 차 디자인이 좋고 실내 공간 넓고 이만한 차가 없지 않을까 거기에 또 하나 차량 가격은 지금 3,800만원부터 4,2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 인증을 받아서 구입할 때는 약 300만원 정도씩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3,500만원부터 3,80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급의 차량을 비교를 해보면 3.0하고는 100만원 정도 차이 나고요. 그리고 2.5하고는 약 300만원 정도 조금 더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아차에서는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배터리는 평생 무상 보증 그리고 10만원에서 20만원 킬로까지도 부품 관련해서도 다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 차량을 구입해서 타실수록 이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K7 한번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구매 대상으로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리브였고요. 저희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까지도 설정해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브였습니다.